더불어민주당은 입만 벌리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과 아들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며 조국 딸 조빈의 입시 비리 문제와 조국 아들 조원의 이중국적 문제와 병력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판단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짜뉴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광기어린 가짜뉴스 유포 이것은 좀 자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치기 의장은 가짜뉴스 조작 정보조차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들을 적폐로 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면 적폐로 몰아버리는 아주 추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본 얼굴입니다. 검찰은 직권녀당 더불어민주당의 칼이 되어야 하고 권력의 개가 되어야 검찰이 중립성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86 주사파 정당이 아니랄까봐 아주 대놓고 치내며 다닙니다.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JTBC 팩트체크를 흉내내며 팩트가 없는 팩트체크하는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짜뉴스로부터 조국 후보자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말이 논문이지 한 6페이지 정도라고 말하며 이 논문으로 수시 전형에 입학했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논문은 이 전형과 아무 관계 없다까지 말합니다.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의학 SCI급 논문을 써본 사람인 줄 착각할 것 같습니다. 2주 인턴하면 제1자자가 되는 간단한 에세이 정도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주위에 있는 의사 한 분에게만이라도 물어보면 저런 양심 팔아먹는 소리를 안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건방진 인간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들은 듣기 싫은 소리하면 전문가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입맛대로 다 가짜뉴스 타령합니다. 조국달 조민씨가 고려대 세계선도 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1단계의 의학 40%, 학교생활기록부 60%였으며 2단계에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 당국대 의과대학 이론습득 및 연구참여라고 기록이 있으며 자기소개서에도 당국대 의료원 의과연구소에서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민이 온라인에 고려대학교 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자기소개서 등 6개 문서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들은 온라인 보고서 자기소개서 거래 사이트에서 500원에서 5만원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특히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당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과 공주대 논문 등 다양한 스펙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8월 21일 모두 삭제됐습니다. 고려대 입학 자기소개서에는 한영외군은 문과계열 특목고이지만 나는 환경, 생태, 복원 등에 관련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수학, 생물, 물리 등 이과계열 과목의 공부와 인턴십에 집중했다. 당국대 의료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으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IPS에서 포스터 발표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하는 요고생 물리캠프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였다고 적었습니다. 2009년 8월에 열린 한국물리학회의 요고생 물리캠프에서 조씨가 포함된 팀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지도 아래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수상하면 대입 수시 모집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을 팩트체크라고 하며 자파들과 국민을 거짓 선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국 아들 조원입니다. 2020년에 입영하기로 마음먹고 미국 국적도 포기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조국 아들은 아직도 미국 국적 유지하고 있다고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은 군입대를 다섯 차례나 연기했으며 지금도 군입대할 마음이 없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 휴학하고 해외 로스쿨 진학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조원의 행동들을 보면 군대 갈 마음 절대로 없으며 조국이 장관 임명되며 한국 국적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체인점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문재인 아들 문준영 등 문재인과 조국을 무조건 편들며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강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과 조국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옹호하는 추악한 자파들의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의 실체가 까발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워 한중거리도 안되는 저 자파 386 운동권 정치인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사라져 새롭게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